2019년 전에는 무게인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무치야 사스케 바로 성인 버전입니다 어 보루토 나루토 더 무비에 나오는 그 편 그 성인 어쨌든 어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일단 간단한 일단 기본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마라코 바로 가시죠 자 기본 콤보가 이래요 기본 콤보가 개사기 개사기죠? 개사기야 진짜 자 그러면은 어 이제 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높은 점프 어 잠깐만요 왜 안되지? 왜 안돼! 아 됐다 이렇게 좀 더 높게 점프합니다 자 다음 염둔 봉선화예술 즉발시기 즉발로 발동하구요 눈이 아프네요 아우 자 다음 염둔 호화고예술 이렇게 아우 눈아파 이씨 자 다음 난무 난무 안무 한 다음에 스사노우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술이죠 자 다음 치도리류 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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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자 보루토를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아 팔이 안보인다 팔이 안보여 보루토가 안보이네요 자 어쨌든 보루토를 소환해가지고 사라지는 나선안을 날립니다 자 다음 사스케 사쿠라 환술로 사스케.. 아니 환술로 사쿠라를 불러냅니다 이렇게 자 다음 이거 기술 겁나 많아요 기술 겁나 많아 이사스케 겁나 풍부해 알차 알차스 알차 자 다음 스사노우 자 이렇게 3단계 스사노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술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카고츠치 참화 어 풀렸다 잠깐만 자 다음 치도리류 이거는 별다른거 없네요 아 뭐야 또 풀렸어 야 풀려면 안돼 자 다음 야사카니의 고곡 다음 기.. 아 잠깐만 스사노우 이거 유지하기가 꽤 힘드네요 이거 자 다음 기린 아까랑 똑같은거죠 인간 대기술이랑 야 이거 스사노우 지속시간 왜이리 짧냐 밸런스가 밸런스 우려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좀 너무 짧은거 같다 자 다음 스사노우 카고츠치 야 야 기술좀 쓰자 이렇게 화살 스사노우 카고츠치로 화살이 여러개 날립니다 대공기에요 대공기 다음 카고츠치의 검 잘 안보인다 야 야 야 좁 좁 왜이리 지속시간 왜이리 짧아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이제 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술 아직 남았어요 자 자 완전체 스사노우 기술 자 이거 지속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하빼기 아 잠깐만 잠깐만 다음 스사노우 치돌이 스스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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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카고츠치의 검 다음 스사노우 화살 자 마지막 마지막 인드라이 화살 인드라이 화살 인드라이 화살 인드라이 수산으로 변해가지고 인드라이 화살을 이렇게 딱 가깁니다 자 아우야 왜 지속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됐으니까 아우 기술을 소개하기 참 힘드네 이거 자 아케이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뭐야 벌써 첫판부터 링고라니 쟤 좀 거슬리는데 아 저 두들게 잘 막네 막지 좀 말아봐 쳐보자 아 야 시간대돌렸어 야 이 맨덤 야 이 아우 자 짜증나 죽겠네 막지 마아 그만 좀 막으란 말이야 아 아 아아 아 진짜 두들게 잘 막네 아 그만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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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지마 제발 아 제발 그러지마 진심 야 그만 맨듬좀 그만 써 이.. 자식아 맨듬 그만 쓰라고! 그만 써 제발 그만 써 제발 맨듬좀 그만 써 맨듬좀 그만 써 아 자 빌어먹을 스탠드들 아 진심 맨듬좀 앵간히좀 써라 아저씨 이게 그 남자의 세계인가요? 아 진심 맨듬좀 그만쓰세요 아저씨 아 그만쓰라고 맨듬 그만쓰라고 제발 아 진심 맨듬좀 앵간히 써 제발 아 쓰지말라고 제발 이 빌어먹을 자식 이거 내라이씨 자 한판 이기는것도 진짜 힘들다 이씨 아 쓰지마 제발 제발 쓰지마 제발 제발 쓰지마 제발 아 제발 그러는거 아니야 아저씨 이 미친 할배가 여유 5 5 5 5 4 5 4 4 5 6 6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씨 답답해 아 제발 맨단 좀 쓰지마 제발 제발 쓰지마 맨단 맨단 좀 쓰지마 제발 아 진짜 힘들네 진짜 아 맨단 아 맨단 좀 엔간히 쓰라고 아 쓰지 말라고 제발 자동차 아 진짜 힘들어 죽겠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맨담때문에 혀나보라 metric 죽는줄 알았네 에이씨 아 얘 빼버릴까 링고 아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든 힘든 리뷰였어요 이번엔 자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